안녕하세요. 깡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녀석을 몽돌 해석과에서 잡았는데 힐이 묻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갑을 꼈습니다. 이거 장갑을 안 끼고 만지면 입판을 찍으냐고 입판을 찍으냐고 바로 붙여버릴 것 같은데 참 상품이 지켰던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중간에 10분간 중간에 1시간 3분간 3분간 1분간 3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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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